난 아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네한테 족구지인 거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됐어! 화이트! 가라. 자, 실수만 하면 돼, 실수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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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여기 자유. 자유! 오케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형, 봤구나. 다시, 다시 해도 무조건 쳐요. 다시 해도 치실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이제는 제가. 왜냐면, 뷰를 트레이닝 시켜서. 제가 몰라서. 답이죠. 그동안 축구를 했거든요. 어, 지금 축구를 하던데? 네가 무슨 축구를 해? 3개월이야? 형!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형이 아직 제가 업그레이된 걸 몰라요. 못 믿어 온 거야. 자신 있어? 자신 있어요. 다 걸어. 다 걸어. 이걸 어? 지리선에서 족구 한 번? 지리선에서 족구 한 번? 지리선에서 족구 한 번? 지리선에서 족구 한 번? 내가 자꾸 잘 알았다, 이 스킨드 기계. 아, 이 스킨드. 그럼 중간에 한 번 해요. 아, 진짜로 족구. 족구! 자, 10분 후에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아... 우선은 지금 민지원이랑 라이너거든요. 킥포인트야. 오늘 누가 더 컨디션이 좋냐. 아, 나. 지연이하고 민호 중에 컨디션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민호는 아셔야 될 게 컨디션 좋은 사람이 진다고요? 그 팀이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많이 참여해야 될 거시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다 쓸 거니까. 너무 무시하시네요, 정말. 형, 민호 죽고 3개월 했대요. 저거 마포구 4기통이에요. 허벅지에서 엔진 소리 나요. 와... 허벅지에서 엔진 소리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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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또 48시간을 잤으니. 허벅지에서 엔진 소리 나요. 잠을 이틀을 잤어요, 이틀을요. 레고 레고 레고! 인사 인사! 엽사받이 하지 마세요. 진짜 잘하네요, 생각보다. 잘하네요, 생각보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웃! 레그! 아웃! 아웃! 레그! 우와! 잘하네! 허벅이 형 그림 나왔어,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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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각에서 나오는 거야, 그거는. 오디였어. 되게 좋아하시네. 감각에서 나오는 거야. 나한테 좋을 것 같아. 피가 피해. 얘네만 했어. 인! 인! 에이! 굿굿굿! 쉽지 않네. 돌아, 돌아! 돌아! 잘 돌아! 잘 주잖아. 잘 주잖아. 안 했지. 쏘라, 쏘라. 나이스! 나이스! 다운, 다운, 다운. 아아, 좀 시작다. 서! 오케이, 마이너. 서브! 마이너 서브! 마이너 서브! 마이너 서브! 아이트가? 이르르... 제자리에 들어가? 과감하게. 오! 들어, 쏘라. 니다, 니다, 니다. 자, 어떻게 가, 어디갔지?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쏘라, 쏘라 해. 나아 Jenna 오케 얘 때문에 망했어 얘가 아웃 read 앞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형 생각하고 있어 와, 오늘 뭐, 오늘 뭐 컨디션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서브. 지현아 서브. 지현이 서브, 지현이 서브야, 지현이 서브. 지현이 좋아. 걷어, 걷어, 걷어. 오, 좋아. 오, 좋아. 형이 받아줘야 되나? 밀어, 마이너. 밀어, 밀어, 밀어. 무조건 밀어, 밀어, 밀어. 망신하지 않을래. 안 해, 안 해. 살짝. 밀어, 밀어. 아홉, 시대. 도망갔다. 아, 누구누구. 도망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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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왜, 왜 넘어간 거야? 흘리기, 흘리기. 오늘 엄청납니다. 흘리기, 흘리기. 호흡이 안 맞았어, 호흡이. 그렇지. 하고 싶은 거 해. 넘기셔도 돼요. 넘겨야 돼. 와, 좋아요. 좋아요. 1세트 먹었어. 1세트 먹었어. 좋아요. 들어왔어. 내가 수비를 한번 가고. 내가 수비를 한번 가고. 표정이 지금 비반적인데. 저게 많이 잘하네요, 역시. 기 죽지 마요, 형. 아, 기는 안 죽었는데. 조금 기가 죽어도 될 것 같아, 너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너무 뒤로 가는 것도 네가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돼. 뒤로 가는 거는 뒤에 사람한테 막 믿어주고. 그게 아니라 알짱거리지 말고 꺼져.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제발, 친구야. 뒤에 사람은 믿어줘, 뒤에 사람은. 오케이? 8점 전까지는 바짝하죠. 그래, 그러니까. 11점까지는 바짝 해야 돼. 11점이 끝났는데? 그리고. 스포츠는 양보하는 게 제일 BC사승인 거예요.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돼, 하면 돼. 오늘 왔어. 오늘 왔어, 오늘 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이 서브가 너무, 너무 위협적인데? 아, 좋다.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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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아! 어?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봐주면 이상해. 이거, 이건 한번 이거. 여기 색 민호는. 여기 색 민호는. 여기 색에 봐주면 이상해요. 자, 영보이 올드보이. 올드보이, 올드보이, 영보이. 자존심과 충식을 걸고. 짜장면의. 영보이의 활약이 빛났지만, 올드보이의 괄호골 떼내기에는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심심한 1호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도전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저는 이 두 명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는지. 저 너무 일방적인 경기를 통해서. 너무 그냥 승부에만 좀 집착하지 않았나. 가끔 과한 승부욕에 집착한다.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자만했던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자만심이 지나쳐 동료를 패배해수라. 자, 페이플레이. 자란! 기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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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잘했어, 잘했어. 6기통, 멋있었어요. 4기통. 잘했어. 땡, 땡, 용, 땡. 주곤이 형. 이거 리치모 몇 번만 해줘봐. 자, 지현아. 자, 오른발. 톡 쳐놓고. 왜 지현아. 찰려고 하지마. 그 정도가 딱 좋아. 형. 제가 보여드려요. 이제 무릎이 아니다. 고, 고. 할 수 있어. 1점 대기, 2점 대기. 이리 와. 자, 두배 가. 지현아, 지현아. 11점 가는데 여기 심지어 가.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야? 또 여기있다. 자. 헤딩, 헤딩. 헤딩, 헤딩. 헤딩, 헤딩. 하나. 떼, 떼, 봤어, 빨리, 봤어. 다시 안 지우가! 다시 안 지우가! 과감하게! 우리 만어, 점수 만어! 형, 7점 넘었어요! 우리 점수 만어! 만어, 만어, 만어! 떼어, 떼어, 떼어! 그냥 위로, 위로 뚝 하면 내가 가끔 할게요! 야, 너 왜 자신감 있었어? 아직 안 끝났어, 지훈아! 아니, 이러고 붙자고 한 거예요, 형들이랑? 왜? 자리 바꿔, 바꿔! 괜찮아, 괜찮아! 자, 매치 포인트야! 아이고! 까! 까! 자, 다음! 1등, 1등! 강호동, 피호조, 나! 강호동, 피호! 힘드네! 호동이 형은 서브만 해도 우리 져! 서브를 그렇게 안 넣어! 야, 그게 실수 한 번 하면 네가 이기는 거야! 그리고 지훈아! 뻗지 마! 그냥 그렇게 쭉 밀어둔다고 생각해! 가까이 있을 때는 위로 이렇게 해! 알았지? 가까이 있을 때는 앞으로 하고 민호야, 모자 거꾸로 써! 헤딩으로 하는 게 일단 헤딩을 할 때 뒤에서 앞으로는 헤딩을 해야 돼! 제 자리에서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뒤에 있어! 뒤에서 앞에 있는 건 쉽단 말이야! 파이팅! 놔! 언제까지 1점도 못 할 거야! 자, 이길 수 있어! 자, 좋아! 알았지? 네! 자, 감동말만 믿어! 그렇지! 아우, 아니야, 저거? 인, 인, 인! 인이야? 재기 찾았어, 진짜! 야, 민호야! 뭐든지 재기가 기본이야! 왼발! 그렇지! 그게 기본이야! 거기서 들어 올리지만 마! 오케이! 딱 대고 있어! 됐다! 이거 뒤에서 앞으로 머리! 그렇지! 지훈아! 아! 지훈아! 이렇게 차면 안 된다니까! 발목! 그렇지! 항상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너무 멀던데? 네가 안 뛴 거야! 먼 게 아니라! 그래? 제 자리에서 하려고, 지금! 컴온! 민호 좋았어! 자, 민호 잘하고 있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민호야! 자! 자신 있게! 그렇지! 됐다! 됐어! 됐다! 이겼다! 접어서 때리는 거를! 이겼다! 이겼다! 자! 잘했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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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민호 기사를 보면서 민호가 기사 봤는데 기사 인상적이었어! 자기가 성공했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하네! 잘할 수 있잖아! 이겼다! 이게 폐의 요인이야, 너! 아니, 난 네가 너를 믿었잖아! 그래서 나도 너를 믿은 거야! 나도 너를 믿었는데! 너는... 여기가서 날 숨긴 거지! 여기서 기숙식 안 넘겨지겠다! 지금 저녁이야! 그 기사는 그런데 누가 하기로... 제가, 제가... 어? 저거 조금! 아니, 저는 제가 내국 낸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이 정도는 잘 먹었습니다! 아니, 아니... 용서 좀 찢어주세요! 지현아, 하는 거 알지? 지현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 건축물 한번 가볼게요! 네! 내국 건축물... 내국 건축물... 내국 건축물... 내국 건축물... 내국 건축물... 자,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뭐야? 저거 과식... 신 봤다! 역시 운동! 신 봤다! 신 봤다! 신 봤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철 하나 장사를 했던 장충 체육관! 땡! 아니야... 장충 농... 장충 체육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언덕뱅 이쪽에... 간호약이라고 그러면요? 야, 근데 약간 실망인 게... 진짜... 불로장생! 불로장생? 예술의 전당! 정답! 저렇게 생겼다고? 간 모양이네... 그걸 체육... 그걸 체육관으로...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되게 굉장하다! 호동이가 다섯 번째 철화 장사에서... 그러면 진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수십어가 그 정도 붙었으면... 나는 그래서... 순간... 예술의 전당! 찌르네! 그러면서! 현이 울리면서! 현이 울리면서! 현이 울리면서! 아... 이제 가시구나... 이제 의미 있다고... 알게 됐다! 진짜 알게 됐다! 이제 알게 됐잖아! 진짜 이거 평소 안 잊어보일 것 같애요! 이건 안 잊어놓지... 아...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불로장생! 루브르 박물관! 아우.. 오?! 이탈리아 plata! 오레덴 bluesixon! 어erson아... 아우~~ 새우다! 스파르타! 장적 채권을 맞쥐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를 것 같긴 한데 한번 내볼게요 clothing 블루 장생! 어...잠가만... 하나! 그 그 그 런던 브릿지! 런던 브릿지 땡! 신받다! 신받다? 스탠포드 브릿지! 스탠포드 브릿지 땡! 무슨 브릿지입니다? 저거 다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리가 올라가요 저게. 뉴스때 탁파 언니 뭐 영국... 영국에서? 브릿지에서 누구였습니다? 이런 거 하죠. 높은 이런 건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쵸. 그런 이름입니다. 탑. 이렇게 맞을 리가 없잖아. 맞다고? 더 이상 못 부르겠는데? 난 더 이상 스탭을 못 부르겠어. 불로장생! 불로장생! 캐슬브릿지! 캐슬브릿지! 땡!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한국에서 많이 써요. 혹시 이번 거는 있죠? 탑 말고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남산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불로장생! 타워브릿지! 불로장생! 타워브릿지! 아 그렇지. 타워브릿지. 그렇지. 타워브릿지였어. 타워브릿지. 우리 뭐 걸었지? 지금 뭐 걸었지?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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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자. 갈게요. 이거는 뭐 건물이라기보다는 이 동네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건물이 되게 좋아. 하나, 둘. 불로장생! 하나, 둘. 불로장생! 산토리니. 정답! 뭐라고? 나라라라라라라라. 나랑 좋아한다고. 나라라라라. 몰라. 여기 멕시코예요? 그리스. 거기 제가 다시 가고 싶은 1순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외국 배우 몇 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3, 2, 1. 불로장생! 베네딕트 컴버비치. 베네딕트 컴버비치. 베네딕트 컴버비치. 도로마모 도로마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불로장생!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정답! 이거는 틀리면 안 됐지. 오메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나왔을 때 저 먼저 외쳤거든요. 지연이만 들리게 외쳤어요. 아는 사람이라서 신받다. 하나, 둘, 셋. 불로장생! 하나, 둘, 셋. 불로장생! 왜 크게 안 해. 부호를. 자, 이 다음 편은 두 개 한번 걸고 가볼까요?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이게 내다가 내다가. 그림. 아, 마이너. 얘가. 아니, 근데 얘 하나 그래. 얘 하나잖아.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그림의 제목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림의 제목이랑 딱 보면. 예, 알아요. 왜? 그럼요, 그럼요. 옛날 그림 그냥 보면 돼. 하나, 둘, 셋. 불로장생! 불로장생!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소녀. 정답. 우와. 우와, 멋있다. 진주 귀걸이? 하나, 둘, 셋. 자, 신받다. 이삭 토끼. 정답! 어렸을 때 기억이 낫다. 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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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만찬. 정답. 이야, 진짜 빠르다, 형. 신받다, 형. 정답. 10명 남았죠? 이거 어떨까 모르겠네. 자, 가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지현아, 지현아. 지현아, 지현아. 지현아.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지 마. 불로장생! 제목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지 마. 불로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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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장생? 그리스로마 신화? 그리스로마 신화? 그리스로마 신화. 아니, 너가 알아? 잘 모르겠어. 우리 쪽으로 들어. 정확히 모르겠네. 이거는 우리 집에 저기 있었거든요. 조각상인데 비너스라고 그랬단 말이야. 자, 비너스.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비너스가 뭘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너스의 뭐뭐? 불로장생. 풍요? 불로장생. 풍요? 아, 네. 느낌이, 느낌이. 그린 느낌이 조금. 아니. 야, 어디 바람이 있구나. 머리가, 머리가. 아, 머리가. 난리 희달리고 있네, 머리가. 와, 나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 재미있어. 신화에서도 먼저 시작되더라. 없어 좀 이렇게 벗고 계실 거 아니야. 그래, 풍요 꼬리 됐어. 아이고, 정답 땡이 해야죠. 제가 한 거 아니니까. 불로장생. 비너스의 결혼. 비너스의 결혼. 땡. 들어오세요. 신받다. 신받다. 빨랐습니다. 비너스의 탄생. 정답.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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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너스 벌스. 우와, 벌스. 지훈이 뭐해. 우와. 진짜 좋은 거다, 이거. 어니언스랑. 공만을 지내요. 나한테 어니언. 유후.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싹 다 겁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다시 인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불로장생. 불로장생. 아, 진짜 하다. 신구 선배님. 정답. 신구 선생님. 니들이 개맛을 하네. 짜. 짜. 여기가 빨랐잖아요. 야, 짜라고 했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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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다. 아, 부저 같은 거 좀 안 돼요, 부저? 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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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신구 선생. 숨바짝 빨랐습니다. 신구 선생. 신구 선생. 숨바짝 빨랐습니다. 파키아오. 정답. 오케이. 알았어? 이 정도는 알아줘야죠. 렛츠고. 파이팅. 와, 이거 피 말리는데? 김민경. 김민경. 오, 빈다, 빈. 오. 정동원. 와. 이거는 맞혔어야 됐어요. 아이고, 정참치. 오, 어쩌다 보니까 1대1. 1대1이 됐는데. 여기서 여러 명 다시 불러야 될 거 같은데 2분 한 번. 잠깐만요. 제안 하나 할게요. 네, 네. 우리가 끝날 때까지 들어와도 못 맞추기. 오, 결승으로 가자고? 맞히면 끝나는 걸로. 맞히면 끝나고. 맞히면 끝나고. 네. 3. 신부 왔다! 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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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 왔다! 랬어? 3. 로버트 주니어. 어? 로버트 주니어. 로버트? 어, 나 잠깐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주니어. 로버트 주니어. 땡!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뭐지 저게? 아, 잊어라. 잊어라, 잊어라. 이분 누군지 본 적 없어? 알죠, 알죠. 누군지 알아요. 어디에 나왔어요? 반지혜재원. 반지혜재원? 반지혜재원? 반지혜재원 나왔어요. 거기 안 나오셨어. 자, 로버트까지 맞습니다. 사실 은지혜 씨는 지금 어디 이 이름을 들었어요. 난 알아요. 아, 근데 그 뒤가 생각이 안 나요. 로버트. 근데 마지막 경기답다. 마지막 경기답다. 힌트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지리산에서 숙소 이름이 뭐예요? 네? 로버트? 블루상스! 아, 알았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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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할 수 있어, 파이팅. 로버트 까사. 지현아! 지현아! 로버트 까사! 지현아! 지현아! 지현아, 끝나라. 로버트 드니로. 야, 근데 너 안 나니까. 아른데. 아른데. 로버트 까사! 까사! 뿔랑크! 아,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고맙다. 민호야, 민호야, 고맙다. 시작! 아, 나 성공했어. 아, 성공했어. 드니로, 그래. 드리니까 알겠다. 혹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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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좋아하시던데. 오늘 좋으니까 필요해 보고는 먹어. 어쨌든 오늘 챙겨야 한 건강식품으로 건강관리 잘하셔서 더욱 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